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주 아침 햇살에서는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도래 한 열병식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제목에 강할강을 붙여봤는데요 이번 열병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강이다 북한이 자신의 강함을 표출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조선 노동당 총비서는 열병식에서 16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이 연설은 북한이 자신의 강함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연설은 이전의 총비서의 연설과 좀 달랐습니다 연설이 강하고 단호한 어조의 웅변투였습니다 점점 연설 후반으로 갈수록 북한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과제와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연설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기세가 강성해졌습니다 특히 총비서가 연설 중에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는 손으로 연단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몸짓은 확신과 의지로 차있을 때 하게 되는 행동이죠 우리와 군사 대결을 하려는 사람은 정말로 소멸시킬 것이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설 맨 마지막은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를 외치는데 이때는 아주 강한 말투를 보였습니다 어제만큼 연설 내용도 강했습니다 총비서가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소멸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실상 미국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총비서의 이 말은 미국을 흔적도 없이 제거해버리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과거보다 더 강경해진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적을 소멸시키겠다 특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나라는 북한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현은 세계 최강, 극강의 표현이죠 이런 북한의 표현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북한이 빈말을 하지 않는 나라라는 평을 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68년에 미국의 첩보안 푸에블로우가 북한 영해를 넘었는데 북한이 나가라고 경고를 했는데 푸에블로우가 무시를 했습니다 니네가 미국의 배를 감히 어쩔 수 있겠냐 뭐 이런 태도였죠 그런데 북한은 진짜로 납포를 해버렸죠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노발대발하면서 전쟁을 하니마니 하면서 푸에블로우랑 승무원을 돌려달라 했는데 북한은 그러게 푸에블로우가 영해를 왜 넘었냐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미국이 사과해라 이런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1990년대 북미 핵일기 때도 이때 전쟁이 난다 만다 했는데 미국이 자꾸 합의되지도 않은 군사시설을 사찰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니까 북한이 그러면 그냥 MPT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놀라서 제네바비를 맺었는데 미국이 제네바비를 안 지키니까 북한은 예고했던 대로 MPT를 탈퇴해버렸습니다 북한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하겠다면 한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소멸시키겠다고 하면 그게 그냥 비유라든가 아니면 그냥 해본 말 아니면 문학적인 표현이랄까요? 뭐 과장된 표현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정말 소멸시키려고 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기류가 있는 거죠 북한이 전쟁에서 실제로 상대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은 빨치산 국가로서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열병식 사진인데요 이번 열병식 자체가 90년 전에 1932년에 창건된 빨치산부대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을 기념하는 열병식이었습니다 열병식에서 명예기병종대가 맨 처음으로 행진을 하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지금 보시는 항일무장투쟁 시기 종대입니다 그 뒤로는 북한 표현으로 조국해방전쟁 시기 종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북한군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항일투쟁을 했던 빨치산부대를 계승하고 그 정신대로 싸우겠다 이런 거를 보여준 거죠 북한은 자기 스스로도 조선인민혁명군에서 혁명전통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빨치산들의 투쟁은 정규군끼리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정규군끼리 싸우는 것은 중간에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통해서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빨치산 투쟁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일본이랑 맞서 싸우다가 일본과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휴전을 한다던가 포로교환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일본을 격퇴하고 독립을 이루든지 그게 아니면 빨치산 부대가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치산의 전쟁은 기본 소멸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빨치산의 전통이 지배하는 나라가 북한인 거죠 이 소멸을 위해서 예전에는 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는 개념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가진 후에는 나는 살고 적만 쓸어버린다는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8차 당대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이거는 나는 멀쩡하고 상대방만 박살낸다는 표현인 거죠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의 핵교리를 이렇게 밝혔어요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쓴다 왜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북한은 피해를 안 받고 적만 타격하겠다라는 구상에서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알려주죠 열병식에서 충비서가 소멸시키겠다고 이야기할 때도 보도 영상을 보면 북한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치면서 만세를 불러요 거기서 북한 국민의 표정도 나오는데 그게 상대방을 소멸시키려면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비장한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대방을 소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북한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안전하다 이런 걸로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만약 북미 사이에 핵전쟁이 나면 방어 능력에 있어서 북한이 미국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죠 북한은 전 국토의 요세화라고 해서 진작부터 전쟁 날 경우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지하의 시설을 잘 구축해놓았다는 평을 받습니다 지금 사진도 북한의 지하철인데요 지하철만 해도 지하 100미터에 건설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대피 시설도 충분히 안전하게 해놨겠죠 그리고 북한은 전 국민의 무장화라고 해서 전 국민을 노농저기대니 해가지고 군사체계의 망라에 놨습니다 그래서 열병식을 보면 노동자, 농민으로 구성된 부대인 노농저기대가 나오는데 여기 부대도 재식이 엄청납니다 그 정도면 평소 훈련 수준도 높을 거고 온 국민의 대피 훈련 수준도 높을 거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허리케인만 불어도 집이 다 부서지고 초토화가 되잖아요 본토 공격에도 속수무책이죠 그리고 미국은 지하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억만전자들이야 자기 돈을 들여서 개인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미드 같은 거 보면 좀비나 아니면 무슨 재해 같은 게 왔을 때 부잣집 벙커에 들어가서 버티는 장면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 평범한 국민들은 그런 게 있을 게 뭡니까? 아무 대피책이 없죠 미국이 대비책을 만든다고 해서 한 게 미사일 방어책의 구축인데 북한은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SLBM도 가지고 있죠 SLBM은 바다에서 쏘면은 바다 전체를 감시하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사일 방어책의가 있어도 막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전이 벌어지면은 핵 미사일 요격에 하나라도 실패해서 미국이 받는 순간에 그대로 미국은 끝장입니다 이러니까 핵전쟁이 난다고 보면은 북한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총비서는 연설에서 북한이 가진 핵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막는 데 쓰이지만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도 핵전쟁 방지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라고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상황이면 핵을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쓴다고 했는데 이 전쟁 초기를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전쟁이 나고 나서 10분 후에 쏩니까? 전쟁이 난 뒤에 1시간 뒤에 쏘나요? 그게 아니라 전쟁이 난다고 치면 가장 먼저 핵미사일부터 날리고 시작하는 게 북한이 바라는 주도권 장악 등등의 목적을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북한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전쟁 초기라는 것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그 첫 발이 핵미사일이 될 거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절정의 힘이란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총비사의 연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 군인들의 준비 정도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 참여한 군인이 2만 명이라고 하던데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만 명의 재식이 상당했습니다 재식이란 게 군대에 가면 기본적으로 하는 훈련이고 상당히 많이 하는 훈련입니다 재식을 왜 하느냐 이렇게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매우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나폴레옹은 재식이 곧 전투력이라고 말했어요 과거에는 전투를 할 때 대형을 어떻게 짜고 유지하느냐 이거 자체가 전투력과 밀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식이 중요한 것은 군인의 정신력과 규율성이 집약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게임 속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두려움도 느끼고 살아야겠다는 생존 복능으로 지휘관의 명령에 맞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지휘체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훈련이죠 재식을 한 사람처럼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PT체조라는 걸 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나 교관이 끝번호는 외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아무리 해도 끝번호를 외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 간단한 것도 통일시켜서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PT체조도 이 정도인데 이런 열병식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진도 보면 사람들이 땅을 보면서 자기 발과 다른 사람의 발을 비교해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 총비서를 바라보면서 걷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의 높이가 모두 맞아요 한 줄만 맞는 게 아니고 모든 줄이 다 맞습니다 심지어 깃발 바로 뒤에 서 있는 사람 보세요 혼자서 걷고 있는데 이 혼자 걷는 사람과 그 뒤에 있는 사람의 발의 각도가 일치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고 고도의 집중력, 통일성이 보장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2018년에 프랑스에서 한 열병식인데 오토바이끼리 충돌을 했어요 이것도 프랑스인데 색깔을 잘못 배치했죠 파란색이 들어갈 자리에 빨간색이 하나 끼어 들어갔는데 그래서 엄청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국군도 시가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캡쳐여 가지고 선명하지 않습니다만 대여를 보면 활처럼 휘어있죠 잘 보시면 손 위치도 제멋대로예요 이건 또 다른 연도의 사진인데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은 좀 지나치게 줄이 안 맞죠 역시 손을 든 높이나 방향 이런 것도 좀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제식이 사실 힘든 거예요 이만큼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북한은 거의 컴퓨터 그래픽 같은 수준이죠 2만 명이 한 사람 같고 물 흐르듯이 정확히 규격이 맞고 질서가 완벽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북한군의 제식 수준은 세계 최상 수준이다 저런 군대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음먹고 준비해서 해보라고 해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 그만큼 북한 군대의 위력이 어떠냐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북한군의 정신무장 상태, 통일 단결 상태, 행동 실행력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다음으로 무기를 볼까요? 신종우 연구위원은 실전배치 능력을 과시했다 라고 열병식을 평가하고 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은 전시회를 방불케 할 만큼 다양한 무기 체계를 선보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무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특별히 북한이 자랑한 무기 네 가지를 살펴보면 이거는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조선중앙TV는 세계 변기 분야의 유일무이한 초강력 다연발 공격무기라고 소개를 하면서 초대형 방사포가 지상 군사작전의 주력을 맡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무기가 주력 무기라는 거예요 20초마다 연발할 수 있고 사거리가 400km 정도, 속도가 마하 6에 달합니다 사거리를 봤을 때 평택 미군기지가 사정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SLBM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동지의 헌신과 노고로 만들어진 세계 최강의 변기라고 하면서 그 어느 지역과 장소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목표를 정확하게 기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량 무기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SLBM은 전에 보여준 것보다 앞에 부분이 커졌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탄두나 고위력의 무기를 더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건 국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것도 국초음속 미사일이고요 두 종류인 건데 북한은 국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조선의 정의와 진리의 힘이 역사에 새겨지는 장엄한 시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 전략 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 능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며 진군하는 조선의 자랑스러운 화성포들 조선노동당의 절대병기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반도 남부까지 도착하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 그 정도면 미사일 경보 올릴 시간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화성포 17형입니다 무기 행렬 중에서 역시 화성포 17형이 등장하는 게 가장 열병식의 절정이었습니다 조선중앙TV는 화성포 17형이 속구쳐오를 높이가 주체서선의 위력한 국력의 높이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국의 위상의 높이로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화성포 17형이야 얼마 전에 발사했기 때문에 더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기본은 및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죠 화성포 15형만으로도 사실 미국 본토 공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왜 더 강한 화성포 17형을 만들었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은 탄두의 위력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거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더 무거운 핵탄두를 싣는다든가 아니면 다탄두를 싣게 되면은 다탄두의 경우에는 미사일 한 발로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유격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든 거다 라는 평입니다 그래서 열병식을 보면은 연설도 그렇고 군인을 봐도 그렇고 무기를 봐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북한이 자신의 강함을 과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열병식에서 북한은 자신이 주장하는 일심단결 국민단결을 과시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서 일심단결이라고 하면은 지도자와 북한 국민 사이의 일심단결을 말하는데요 먼저 총비서가 등장하자마자 북한 군인과 국민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총비서는 연설에서 북한 국민과 군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우리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싸워나가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열병식을 마친 후의 사진인데요 열병식이 마치고서도 군중들이 오랜 시간 동안 총비서를 향해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총비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석단의 양 끝을 오가면서 열병식 참가자들을 향해서 오래도록 담내 인사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권위주의자의 모습보다는 국민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담내하고 국민이 느끼는 희열을 함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총비서는 이민이천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이민이천이나 북한 국민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거나 그리고 인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면서 멸사복무 자신을 다 바쳐서 복무하겠다라는 뜻인데요 멸사복무하겠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다 거짓말이다 꾸며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한 국민이 환호를 해도 북한 정부가 억압해서 억지로 연기하는 거다 연출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열병식 영상을 한번 보시면 총비서가 등장할 때나 국기 개항식 때 아니면 열병식이 끝날 때 등등 북한 지도자와 북한 국민의 모습을 보면 지도자를 보면서 북한 군인과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만세를 외치고 환호를 하는데 이게 정말 인위적으로 강제로 억압한다고 해서 연출할 수 있는 모습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심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북한 열병식에서 북한 열병식에서 보면 북한의 지도자는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북한 국민과 북한 군인들은 결사옹이 이런 걸 외쳐요 이런 걸 통해서 지도자와 국민이 서로를 위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가 하나로 단결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엄연한 북한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이런 일심 단결이 열병식에서 뭘로 모여졌냐 라고 하면 애국주의로 모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병식 시작이 북한의 항공 6전병 한국으로 치면 공수부대가 북한 국기를 휘날리면서 하늘에서 낙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열병식 본 행사도 총비서가 입장한 뒤에 국기 개항식이 진행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보도를 보시면 북한 국민과 병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볼 정도로 국기 개항식을 신경써서 위험있게 진행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열병식 중간에도 전투기 비행이 있기 전에 비행사들이 국기를 끌어안는 모습이 느린 화면으로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국기는 국가의 상징이죠 이런 것들이 다 애국주의를 표현하는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국주의가 절증에 이른 건 총비서가 연설 마지막에서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칠 때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함성과 박수가 터져오르고 불꽃놀이가 시작되면서 북한 국민의 애국주의가 대폭발한다 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병식에서 전반적으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열병식을 한 장소를 꾸민게 먼저 눈에 들어오던데요 주석단을 보면은 주석단 정중앙에 벽면에 보면 대형 금빛 장식이 눈에 들어오죠 국장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과 국무위원장 휘장이 들어간 문장입니다 그게 주석단 벽면과 연설대에 웅장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 주석단에 대형 대리석 기둥이 위험있게 자리를 하고 있죠 기둥에 문의도 세련되어 보이고요 주석단 난간도 그냥 일자 모양의 다리가 아니라 맵시는 모양의 금태가 두려져 있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보면 조명도 노란붙빛에 빨간 천을 들이였죠 연설대 밑으로 보면은 반원형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상 양옆으로 오각별과 조선노동당 문양 등으로 벽이 꾸며져 있죠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주석단을 꾸린 모습이 보이고요 김일성 광장 주변에도 조명을 대량으로 설치해서 마치 콘서트장 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콘서트장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조명 때문이거든요 조명을 잘 사용하면 장소가 화려해지고 현란해집니다 이렇게 김일성 광장 전체를 대형 콘서트장처럼 현란해 보이게 꾸몄습니다 이런 사진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광장 주변으로 대형 LED 화면을 설치해서 참가자들이 열병식을 잘 볼 수 있게 해줬고요 광장 주변 나무에 전구를 달아서 축제 같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전략적 무기 말고 그 외에 다른 무기들도 있었어요 그 무기들도 상당히 현대화 되어 있고 높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기는 스마트 유탄발사기 라는 이름을 붙이던데요 유탄이라는 것은 공중폭발을 해가지고 만약에 총이다 총이 사람을 직접 명중하지 않더라도 공중에서 폭발을 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예요 근데 이거를 고속으로 기관포처럼 쓸 수 있는 무기가 이 무기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렵겠죠 왜냐면 직접 명중하지 않아도 공중에서 맞을만한 즈음에 폭발을 해야 됩니다 항상 10m 거리에서 총을 쏘는게 아니잖아요 시시각각 거리가 반하기 때문에 이거를 총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폭발시켜야 됩니다 그런 정확도가 향상된 거죠 한국도 이런 고속 유탄발사기가 있는데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보병이 휴대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이걸 개발하긴 했는데 너무 비싸고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군에 도입하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근데 북한은 그걸 들고 열병식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 서랑설레가 많던데요 제가 뭐 물론 직접 쏘는 걸 보진 못했습니다만 북한은 미국이 개발하지 못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무기를 실제로 개발한 사례가 있죠 이거는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군의 대전차 미사일과 비슷하게 생겼다 라고 평가를 하던데 그 영국군의 대전차 미사일이란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를 상대로 상당히 재미를 봤다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걸 북한이 벌써 개발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놀라워하는 분위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전술 무기와 개인화기 부분에서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을만한 여러가지 신무기들이 처음 공개됐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눈에 띄었던게 보도영상 그 자체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 열병식 보도에 관여했던 사진사 편집한 사람들 등등을 총비서가 치아하면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보도영상이 잘 편집된다는거를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 치아하는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말로 설명한다고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병식 보도를 촬영을 보면은 김일성 광장의 조그만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기도 하고 드론이나 이런 걸로도 촬영을 하더라구요 편집 기법도 영화 같은 기법을 적용을 했어요 빠른 음악과 다양한 조명과 연출로 해가지고 상당히 볼거리를 많이 제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보면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화려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건 사진이지만 사진으로도 전달될 수 있는 모습이다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전투기들이 평양상공을 날아가지고 열병광장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마치 SF 영화 같은 데서 나올 법한 장면이잖아요 붉은색 연기를 보면서 아주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는데 영화 속에서는 CG로나 구현할 법한 이런 모습을 북한은 현실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 정도로 화려하고 다채로운 연출을 실제로 구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거는 한 장면이지만 보도영상을 보면은 보도영상의 영상 미나 편집 연출 드라마틱한 전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 눈맛이 있다 보는 맛이 있다 라고 느껴지고 열병식이 전체 2시간 분량이었는데 그게 지루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취향을 보면은 이렇게 눈맛을 중요시해요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드라마다 라고 하면은 드라마 스토리가 좋고 연기를 잘하면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요 드라마 내용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또 미난미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호하는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전부다 드라마 내용을 짜는 수준 그리고 연기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는 안되는건가죠 그래서 볼맛 눈맛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북한도 이런 동향을 읽었는지 영상을 보면은 날이 갈수록 이런 눈맛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화성포 17형을 발사했을 때도 그 장면을 보도하는 영상이 뮤직비디오처럼 편집이 돼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병식을 통해서 보면 환희, 축복, 희망, 자신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총비서가 주석단에 등장할 때나 화성포 17형이 등장했을 때 열병식이 끝나자 불꽃놀이가 진행되는 속에서 풍선이 날아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완전히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국민이나 군인들도 격중에 넘쳐하는 모습을 보이고 북한 국민과 군인들이 총비서를 향해서 환호를 보내고 총비서는 그런 국민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오래도록 김일성 광장에 모인 주민들을 향해서 인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자신감 확신 이런 분위기로 김일성 광장 전체가 들끓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암울합니다 다들 불경기인데다가 물가도 오르고 불경기인데 물가가 같이 오르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봐 다들 걱정해요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한국만 봐도 엄청나게 혼란스럽죠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취임하기 전부터 국민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반 윤석열 촛불집회가 열리잖아요 이런 정치적 혼란이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도 대선이 있었는데 마크롱이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상대 후보는 그보다 더 심한 극우야 그래서 프랑스 청년들이 마크롱도 싫은데 극우도 싫으니까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러면서 대학교를 막 점거하고 이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외에도 예를 들려면 많습니다 근데 북한은 가장 최악의 제재를 받는 나라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이 러시아한테 북한 수준으로 제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협박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최악의 제재를 받는 게 지금 현재 북한입니다 근데 그 제재를 받는 북한은 정작 그 어떤 나라보다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축제 같은 모습 희망차고 자신감 넘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실을 보면 참 희한하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아침 햇살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을 지필하는 이형구 연구원의 신작 신제국주의의 몰락 블라드미르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출간된 지 105년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매일같이 미국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신제국주의 체제가 왜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책 신제국주의의 몰락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